하아이, 에이치하이 요즘 제일 잘나가는 아이돌 형네 좀 내봤어 이제 여기도 뭐 또 시돔이션데 그냥 재생 목록 만들기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 언제나처럼 평일 저녁이었고 원래 나온 순서는 달걀찜이 먼저 나왔는데 나는 컨셉에 잡아먹혔으니까 처치마미는 얘로 할게 와사비가 이날 색깔이 유독 예쁘더라고 발색이 거의 무슨 형광색인데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색깔 달걀찜은 언제나처럼 개살이 올라갔는데 이 위에 올라간 앙소스 같은 게 원래도 시미즈가 좀 묽은 편이거든 근데 이날은 유독 더 묽더라고 거의 들고 마셔야 되는 수준 또미즈도 또시아처럼 츠마미 구성이 잘 바뀌지가 않아서 이거 뭐 또마미인데 또미즈에서 내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츠마미 중에 하나가 이거지 쥬치 사시미에 쥬치 생간을 저렇게 넣어서 말아서 먹는 건데 내가 최근에 그 스시인 영상에서 그런 소리를 했잖아 나는 내가 간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나 보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아 내가 또 경솔한 소리를 했구나 나는 간을 좋아한다 그것도 이런 형태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쥬치의 생간 아 이 고소함 진짜 어떻게 참아 첫 점은 와사비 넣어서 간장에 찍어 먹었고 두 번째는 내가 얘기한 와사비랑 폰즈 역시 흰살 생선 사시미는 폰즈야 그리고 이런 간의 고소함에는 새콤달콤이 역시 잘 어울린다 그 새콤한 역할을 해주는 게 요 폰즈 소스인 거지 그리고 달콤한 역할은 와사비 내가 아까 와사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날 매운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유독 매운맛보다 단맛이 엄청 도드라지더라고 그리고 또 달달한 거 하면 뭐예요 이거 문어조림 단 거에 또 단 거를 듬뿍 더해서 새콤달콤 닿으면 요 매콤달콤 그리고 잘 찢어지는 그 식감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문어는 요거잖아 그리고 대게도 내가 시미즈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워낙 따뜻하게 나와서 확실히 갑각류는 차가우면 비린내가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면은 단맛만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 다리살 밑에 저 몸통살이랑 내장 비벼 놓은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따뜻하면은 향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귀찮아서 부어 먹었는데 확실히 구멍은 해롭다 저 바닥에 다 질질 흘리는 거 봐봐 그리고 워낙 요 살을 꾹꾹 눌러 담아 주셔가지고 이게 사이사이에 저 소스가 안 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찍어 먹어라 구멍은 새콤달콤 낭비야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게 아귀 간인데 이날 와사비 색깔도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이 아귀 간 색깔도 엄청 밝지? 이 오렌지색 거의 뭐 와사비랑 만나면은 자메이카야 사실 뭐 자메이카를 안 가봐가지고 뭐 자메이카 음식 맛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아까 주치 먹으면서 얘기했다시피 역시 나는 간을 좋아해 그 고소함에 그리고 뭐 주치 간이랑은 새콤달콤이었으면 얘는 매콤달콤 요 북방조개 구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맛보다도 이날 식감이 되게 좋았어 약간 익힘 정도가 속에는 살짝 들이켜가지고 여기다가 두 개도 꽤 있어서 거의 폭신폭신한 정도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이날 뚱뚱하고 익힘 정도가 개지렸던 게 얘도 요 안하고도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 뚱뚱한 거 그리고 얘도 속을 살짝 덜이켜서 약간 그 하모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좀 더 살아있었는데 확실히 북방조개나 요 안하고나 맛보다는 식감이 훨씬 도드라졌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안하고도 원래 속살 자체의 그 고소함이 엄청 잘 느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식감 자체가 워낙 좋았다 원래 또 요 시미즈가 그 청어의 권위자잖아 유명 셰프님도 배워갈 만큼 거기다가 이날 청어가 엄청나게 기름지고 향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 니기리로 나온 청어보다도 요 청어 김말이가 훨씬 맛있었어 걷다가 양 적은 사람이랑 가서 난 세피스 먹은 것도 개이득 요까지 하고 이제 초밥 시작 그리고 이날은 자리가 이제 이광열 셰프님 니기리 하시는 모습 찍기도 되게 좋은 자리였어가지고 아주 빠짐없이 찍어왔지 뭐 이광열 셰프님 니기리가 엄청 간결해졌더라고 여기 오픈 초기랑은 아예 그냥 다른 분인 수준 아무튼 첫 점은 도미 뱃살이 나왔는데 이날 샤리가 평소 시미즈 샤리에 비해선 조금 부드러운 편 좀 더 드라이한 걸 내가 좋아하는데 이날은 수분이 평소보다는 조금 많았어 그렇다고 뭐 거스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요 도미 뱃살에서는 그랬던 게 조금 영향이 있던 게 샤리의 식감이 부드러우면은 이게 씹을 때 좀 덜 씹어서 삼키다 보니까 저 도미 뱃살처럼 좀 식감이 분명한 애들 있잖아 조금 단단한 애들 그런 거 먹을 때 이제 샤리 다 삼키고 나서도 내다가 입안에 좀 더 오래 남는다는 그런 밸런스가 살짝 깨진다는 단점이 있지 두 번째로 나온 건 아오리까 이렇게 보니까 니기리 구성은 스시인이랑 똑같네 원투펀치가 물론 구성은 같아도 나온 형태는 조금 다르지 요 아오리까는 길쭉하게 2도 길이 해가지고 뭉쳐서 쥐어주는데 이러면 이제 입안에서 풀리는 것도 좋고 좀 더 씹기에 수월하잖아 그래서 이날 샤리 상태랑 저 아오리까랑 엄청 잘 맞았어 원래 내가 샤리 크기를 그 무조건 크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몇 번 한 적이 있어 이게 네타랑 같이 삼켜지는 사이즈를 좋아한다고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원래 되게 어려운 거야 뭐 무조건 네타 종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처럼 네타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네타 식감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 샤리 익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지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같네 핫공치 오늘 뭔가 내가 되게 식감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식감이 이렇게 떠올렸을 때 상상하기가 좋으니까 요 핫공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표면에서는 이가 들어갈 때 약간 사각 이렇게 들어가고 속은 약간 끈적하게 이를 감싸 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핫공치는 좀 뚱뚱한 게 맛이 좋고 그리고 가끔 이게 코부지면가 과하면은 그 쌉쌀한 향 때문에 좀 별론데 이날 요 핫공치는 향이 굉장히 좋았다 반면에 참치 원래 나는 시민주 참치가 의외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되게 향이 깔끔해서 근데 이날은 뒤에 살짝 향이 남더라고 그리고 나는 방어를 아직도 내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빵어였어 그게 내가 그냥 비주얼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먹고 나서 생각한 게 이거 먹어보고 얘기했어도 난 방어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엄청 기름졌고 그리고 뒤에 남는 향도 방어처럼 되게 진하더라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날 다 풀려서 이제 따뜻한데 이런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간이 이제 초밥으로도 나와 저게 뭐냐면은 주치사심이랑 주치간이랑 뭐 간장이랑 이렇게 막 버무려 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김 위에다가 밥이랑 와사비랑 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당연히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하지만 나는 주치관은 역시 아까 그 생간 뭐 이것도 생거긴 하지만 아까 그 생간 덩어리로 내 가지고 엄청 고소함이 응축돼 있는 거 그게 훨씬 좋더라고 이거는 오히려 그 강한 김의 향이 내가 좋아하는 그 간의 고소함을 많이 죽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거는 전갱이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로 스시 이토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보통 초점으로 내기도 하고 약간 독특한 타입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뭐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완전 뉘앙스가 다르거든 내가 뭐 똠이져나 또신 이런 데서 전갱이가 맛있다 그러는 거는 진짜 전갱이 자체가 맛있는 거 그 깔끔한 향에 엄청 기름진 단맛 그 기름짐 때문에 이빨이 되게 이렇게 살을 뭉개면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 살짝 그 이를 잡는 그 탱탱함도 살아있거든 이런 맛있음 그러니까 이런 전갱이 뉘앙스의 맛있음은 오히려 일본의 스시아들이랑 비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 이날 시미즈 전갱이도 최근에 먹었던 그 스시 전갱이 마냥 진짜 오지게 맛있었거든 참치는 아까 그 아까미 먹으면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날 뒤에 향이 조금 남아서 그게 살짝 아쉽긴 했는데 이날 샤리랑 또 와사비랑 궁합이 또 오졌거든 식감을 떠나서 그 샤리의 향이랑 와사비 향이랑 궁합 내가 늘 얘기하는 코아쿠 식초에 톡 쏘는 향이랑 저 달달한 와사비 향 그 조합이 방금처럼 그 샤리 한 톨 못 참게 만드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어에 권유자시잖아 이날 청어 퀄리티 자체도 워낙 좋았고 당연히 니기리가 되게 맛있었는데 그래도 츠마미로 나온 그 청어 김밥이 훨씬 맛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주치랑 주치 간도 그렇고 요 청어도 그렇고 츠마미로 니기리가 어떻게 좀 구성이 겹치는 게 맞네 사실 그런 게 원래 코스 요리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인데 이날은 그것들이 워낙 맛있어서 그러니까 주치 간도 그렇고 청어도 그렇고 이날 유독 되게 맛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츠마미로는 먹었는데 니기리가 안 나왔으면 아쉬울뻔 했을 정도의 퀄리티 그리고 이날 요 금태덮밥은 구울 때 냄새는 엄청 좋았거든 근데 막상 먹으니까 평소처럼 그렇게 자극적인 맛은 아니더라고 치킨을 얘기할 정도로 자극적이지는 않았다 이말이지 운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민재에서는 그냥 믿고 먹거든 내가 여러번 얘기했다시피 운이는 가격에 비례하는 네타인데 여기가 초고가의 스샤도 아닌데 왜 이걸 믿고 먹냐 이광열 셰프님은 이 운이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운이 그 패키지 내가 다 봤어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운이가 들어와도 이제 셰프님은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은 안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손까지 왔다는 거는 이미 많은 예선을 거치고 온 거라서 실망하는 일이 잘 없어 뭐 뽑기 운이 나쁘다 이런 게 스시 시민재에서는 통용이 되질 않는 말이지 운이 다음에 단세유가 나오니까 그거 생각났네 한때 유행하던 조합 있잖아 약간 비둘급이나 뭐 엔트리급에서 많이 주는 그 단세유 위에 운이 얹어주는 거 처음에는 그 강한 향들 그리고 둘 다 단맛이 주가되는 재료들을 합쳐놓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나 그 조합이 그렇게 싫더라고 둘 다 뒤에 남는 뭐 맛이랑 향이 좀 강하면서 안 좋을 땐 많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단세유는 뒤에 꿉꿉한 향이 남고 운이는 뒤에 그 쌉쌀한 맛이 강하면은 그 둘 조합해놓으면은 진짜 여운 길게 남는 기분 더러운 맛이 되니까 물론 이날 시민재에서 먹은 거는 운이도 맛있었고 암화이비도 괜찮았어 근데 뭐 내가 암화이비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어 걷다가 이날 뭐 다른 거 맛있게 먹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 단세유가 제일 인상에 안 남는 한 피스 다음으로 내기토로를 주셨는데 저거 섞을 때 안에 운이도 넣으셨거든 근데 이날 그 참치가 그 참치인 건지 향이 좀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재료들의 맛이 좀 약하게 느껴지더라고 평소보다 그러니까 뭐 파랑 단무지 특히나 운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넣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얘기를 했지 그냥 맛만 봤으면은 운이 들어간 줄도 몰랐을 정도로 이날은 그 기름진 참치 뱃살 맛만 너무 도드라지더라 나는 아나고나 뭐 다른 레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쨈메소스를 곁들이는 게 되게 좋은데 요즘 들어서 쨈메소스보다는 소금을 곁들이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 엄청 예전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예전에 그 롯데호텔이었나 그 되게 늙은 셰프님 한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내가 쨈메로 달라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되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그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나고를 소금이랑 먹는다면서 근데 내가 지금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개소리거든? 그분이 아마 나보다 일본에서 괜찮은 스시아들 다녀본 경험이 한참 적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그 셰프님들이 워낙 틀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정보가 많이 퍼져있질 않으니까 그냥 들으면 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어 아 뭐 내가 막판에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길게 했는데 아 여기까지 먹고 진짜 너무 배가 불러서 아이스크림은 그냥 안 먹었어 나 사실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왔잖아 전후반 다 뛰었어 벌써 까만 화면 나와서 끝난 줄 알았지? 가격 얘기는 해줘야지 디노머카세 인당 18만 5천원 역시 계속 가게 되고 뭐 예약이 어렵고 이런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시미즈가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긴 한데 또 예약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여기도 예약이 굉장히 어려운 그 이미지가 있는데 평일 저녁은 아직도 널널하더라고 나 이날 예약도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잡은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다음 예약 몇 달 뒤 거 잡고 가고 이러는데 나는 거의 항상 평일에 가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다음 예약 잡고 나오고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전화해서 다음 주에 뭐 자리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가 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참 내무덤 내가 파는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들 어려워하지 말고 평일에 가라 이거지 내 자리는 그래도 좀 남겨놔 주고 끝